남준과 Nay's 남준한테 명화 1번 처음 봐 처음 보자마자 한 30분 다 처음 봐 10분도 안 됐을텐데 그때 되게 사진 안 입고 있었어 아니 와, 꿀벅치 나면 안 입고 꿀벅치 이런다니까 난 난이 처음 봤을 때 진짜 나 나 같이 봤잖아 같이 그때 그때 이 춤 이 춤 진짜 이거 딱 이렇게 추는 거 이거 이따 아직도 기억나요? 고개 이렇게 돌리는 거 에이 나 백년 백년해 제가 와서 난 넌 오는 줄 몰랐어 아 그래? 몰랐는데 이제 나갔는데 그 처음 보는 진짜 진짜 새까봐 내가 이거 저장에서 이렇게 새까봐 처음 봤어 야 너 그 집이랑 그 새까봐서 처음 봤어 이 못생긴 쭈림이에요 엉덩이에게 수만 화나게 이거 봅시다 예예 보면 여기 머리에 약간 곱슬기가 있었어 살이 살이 좀 많았었는데 얘는 노래나 춤 둘 중에 하나뿐 기관나게 잘 이뿐 처음에 봤을 때 이런 모자에 힛털 잘리는 거에요 지금 똑같은 거네 5년째 발전이 없냐 휴가 형식 연습할 때 옷을 진짜 완전 잘 입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은 옷이 살이 변하고 아까 형도 소나무 썼다면서 절개가 한계가 소나무 같은 남자가 그거랑 소나무 향 나는 향수 나한테 줬던 거 그렇게 그냥 버려 너 중학교 다녔었잖아 내가 이제 딱 씻고 이제 딱 준비를 하는데 화분을 가려가지고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스프레이저 사왔나봐 이거 안 씻은 거 우리 친구들 내한테 처음에 거기 카페 내려가서 구매시키지 않았어요 빙수 여기 숙소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 쌓아야 된다고 처음 들었을 때 저를 연습실에서 처음 봤는데 연예인 갔다 아니요 연예인이 아니었어요 되게 쉬웠다는 거 아니야 다 안에 들어갔어요 혼자 있었어요 야 너 처음 들어왔냐 네 노래해봐 내가 해명할게 해명할게 제가 해명풋을 풀 dun다고 그니까 어깨가 나를 보여서 안 부르면 부른다 연습실에서 Firefox 학교 갔다 오는 길이었거든 대학교는 연습실 다 모였어 근데 제가 오늘 전혀 모르는 내가 한 명이 끼어 있는 거 빨간색의 거 노스 패딩 아냐? 어, 핀칭 패딩? 콜브레이커야, 너무 믿었고 싶어 화가 서울에서는 유시받고 살지 말라고 택배에서 붙여준 게 노스 패딩 700이었어요 빨간 색깔, 빨간 색깔이 제일 튄다고 오지 말고 얘기해 자, 다들 정말 좋았고 멋있어, 참 좋은 첫인상이었다 얘들아 수고할까? 멋있다 첫인상 끝났어 수천부 인상 라라라라라 푸른 하늘 아래 디스 갈라인 세이 라라라라라 아직 들은 손을 들어 아직 맺은 손 흔들어 시티로 와 카르토 마사니 잘 봐줄게 바래 잘 봐주세요 wir 딱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